견üz한 식품 정찌개 3. 김제 전에 김제 다육 sec에서 사온 다육이들 일부 먼저 심었고 어제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아직도 몇개 남았어요 그 다육이들은 화분이 준비되는 대로 또 심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다육이들은 몇 개만 제외하고 모두 제가 만든 화분에 심은 다육이들이에요 리본화분에 심은 뉘에네진주 에케비리아 속에 속하죠 원산지는 중미이고 겨울만 제외하고 성장을 하는데 빛을 아주 좋아해서 빛이 들으면 붉은색의 빛이 강하게 나오는 그런 다육이에요 매비나 금이 좀 작지요 제가 작은 걸 산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커가는 모습을 보는 재미를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걸 한번 사봤어요 여기에 이름을 모르는 다육이들이 몇 개 있는데 혹시 이름 아시는 분들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름을 모르는 다육이들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